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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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식 도련님 만났어요. 뭐? 홍 선생은 완전히 잊은 거지? 승희야. 승희, 이제 결혼합니다. 박노병이 말이야. 태범이 친구야. 지금 나더러 박 검사 형부 대접하라는 거잖아. 제기철이 딸내미 여태도 안 까먹고 있었던 거 없대. 심한 사람. 넘치고 한 번만 만나게 해도. 아기 갖다 버린 얘기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. 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, 이런다. 나 만난 다방에서 언니 올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겠대요.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모르죠.